천천히 올라와 봐봐 내가 니 내리 가는거야 내리 가는거 마 내리 가는거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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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알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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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Wow. Yes. 자, 스타트. 천천히 올라와 봐봐. 내리 가는 거. 내리 가는 거. 내리 가는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풀숲에. 그냥 강에 잠깐, 풀숲에 잠깐 갔다 온 거라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게 많이 즐기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충 대충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늘 타지는 못해서 대충 이제 오토바이만 세척만 이렇게 해놓고 보관하고, 다음에 비 안 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즐기고 그때 한번 다시 즐기고 비 와도 뭐 재밌기는 한데 그냥 오늘 한번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돌고 왔습니다. 이렇게.